안녕하세요. 폄마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10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성조님, 그래픽카드에 가성비가 어딨어요? 쓸모없는 영상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동감합니다. 사실 그래픽카드 전제품 다 가성비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급하게 사셔야 되는 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쭉 보다 보면 살만한 타이밍이 살포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아무래도 그래픽카드 사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마트 팜플릿 본다 생각하고 이미 사신 분들 나는 싸게 샀는데 가격이 저렇게 바뀌는구만 하고 웃으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아 참!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짧게 몇 가지 주요 뉴스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600이 출시됩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엠박으로 언급할 수가 없고요. 뭐 내일쯤 되면 공개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 물량이 모든 수입 사업자도 1000개 내외로 매우 적습니다. 그다 보니 여러분이 편히 살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그리고 MSRP에 가깝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시장 가격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체적으로 점달 대비 소폭 내렸으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세 번째, 그래프 카드 단품 사는 것보다 오히려 유명 브랜드 모델이 있죠. 아이코다, 컴퓨저 이런 데 가서 완본체 PC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사는 게 좀 더 저렴하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당분간 그래프 카드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짧게 일주일, 이주일 존버하는 거 의미가 없고 한 달도 크게 존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말 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에는 아시터이피 성수기이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대략 내년 4월 정도가 그래프 카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가 비수기기도 하고 그쯤 돼야 지금 공장 제대로 가동 안 되는 거나 부품 수급이 부족한 게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짧은 시간 존버가 의미 없다 정도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진짜 마무리 짓고 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일단 하이엔드 플래그십 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6900 XT부터 3080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볼 텐데요. 평균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나마 3080은 5만 원 정도 내렸는데 4만 원이구나. 4만 원 정도 내렸는데 내린 게 내린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아시세피 7월 달에 140 할 때도 살까 말까 고민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제일 싼 게 178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좀 많이 올랐죠. 큰 폭으로 한 30만 원 이상 오른 거죠. 단 한두 달 안에. 여튼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고요. 굳이 여기서 사겠다면 6800 XT나 3080 정도가 여러분한테 구매 대상이 될 거예요. 포함이. 나머지는 진짜 너무 가성비가 없어. 근데 6800 XT는 초기 출시됐을 때 빼고는 시장에서 실제로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총판에도 물건 없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 보니 여러분이 아마 살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는 3080 정도일 겁니다. 성조님 다나와 최저가 이거 살 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 완본체로 파는 거 보면 이 다나와 최저가보다 좀 더 싼 제품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뭐 170 정도에 파는 거 아니면 요새 특가 간간에 올라오죠. 얼마 전에 인텍에서 했던 특가 같은 거 그런 거를 잡으시거나 그게 아니면 오히려 저 아 이거는 내가 셀러 편들어준 게 아니고 저 당근이나 중고나라가 오히려 요거보다는 좀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 내려오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거래는 직거래로 하시고요. 여튼 하이엔드 플래그십 라인에서는 살만한 제품이 없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어떨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어 성조님 두 개나 추천해놨네요. 사실 추천해놓은 게 울메게 점겹기로 추천했는데 한 번 쭉 긁어서 같이 봐요. 보면은 어 성조님 그래도 여기 라인업은 다 내렸는데요. 208010 단순 제품이니까 무시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실제로 판매하는 애들 6800, 3070, 3070Ti 6700, 3060Ti 이런 것들은 다 내렸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내리긴 했어. 차이도 거의 안 나. 몇 천 원 내리거나 몇 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렸습니다. 워낙 큰 폭 올라서 몇 십 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몇 만 원 내린 거 가지고 티가 나지 않고요. 3070Ti 140만 원이 제일 싼 건데 이걸 이돈 주고 살 바에는 이돈씨 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데 저는 그냥 완본체에 포함된 뭐 170짜리 3080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음 3070Ti 보다는 3070이 좀 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이거 두 개 지금 20만 원 차이 나는데 3070Ti는 실제로 얼마 안 나죠. 10% 채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더 경제적이야. 근데 이게 경제적이다 하고 뭐 쭉 둘러보니까 어? 3070Ti는 또 3070Ti는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얘네 성능 차이가 10% 약간 더 나는데 거의 10%? 뭐 10% 좀 더 조금 더 뭐 그 정도는 나는데 음 얘네들도 가격 차이가 꽤 커요. 한 20만 원 차이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려고 맞먹었다면 구하기도 쉽고 그나마 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나상비 좋은 거는 3060Ti입니다. 3060Ti는 완본체로 넣어서 파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시장에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사는 거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최상위 제품을 사기보다요. 물론 상위 제품이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오는 건 맞지만 사실상 3060Ti 정도만 돼도 거의 나와있는 최신 게임 대부분 다 풀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FHD 기준으로 QHD도 중하옵 정도 생각하시면 프레임 글이 안 쳐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공유권 티에 보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00XT도 헤드업이 될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저 위에 아까 얘기했던 6800이나 아니면 6700 이런 애들하고 마찬가지로 잘 안 들어가요. 얘네는 그래도 조금 찌금찌금씩 들어오는 건 보여요. 6700이랑 6600은 찌금찌금 들어오는 시 보이는데 말 그대로 찌금찌금이에요. 경쟁사의 제품 3000CG 대비 적게 들어오고 그렇다고 또 가성비가 딱히 엄청 좋은 것도 아니니까 물론 조금 더 적히네요. 저는 그냥 3060Ti 가는 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6600XT 완본체 만들어서 좀 싸게 파는 데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추천하고 나머지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립 라인업 그 중에서 상위 메인스트립 라인업 보겠습니다. 여기 살만한 거 있나요? 성주님 여기서 가성비 1위는 상공익권인데 상공익권 보니까 좀 살만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위를 보세요. 여기 지금 가성비 2등 1등 얘네들이 6500원 7000원이죠. 근데 얘는 7600원 정도쯤 됩니다. 뭔 얘기냐면 원래 윗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픽카드는 가성비가 안 좋아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돈 지불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게 상공익권 티아이다. 혹은 그게 6600XT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공익권은 솔직한 말로 87만원이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70만원 중반이면 모르겠는데 87만원이면 난 안 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얘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데 나머지 나머지 보니까 한숨 나오고 근데 뭐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메인스트림은 그냥 포기하시고 여기에 돈 10만원 더 못해서 3060 티아이 가거나 아니면 동일한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6600XT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업은 싹 다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메인스트림 보겠는데 하위 메인스트림에 1660 티 에서 1060 사이에 들어가는 걸 싹 다 집어넣는데 여기 애들 진짜 노답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위에 애들도 가성비가 보면은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3060 티 6600 은 얘네들도 6000원 7000원 밖에 안되는데 가성비가 이 밑에 저 하위 라인업이 가성비가 더 좋아야 되는데 5000원대 이렇게 돼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9000원대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가격을 보세요. 얘네들 뭐 70만원 하죠? 아니 진짜 제일 싼 게 63만원이야. 나머지는 70만원 하고 있어. 80만원 가까이 하는 애들도 있고. 이 돈이면은 몇만원만 더 보태면 6600XT가요. 이 단계를 한참 뛰어넘는다고요. 이만큼 이만큼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6만원만 더 보태면 보태보태충이 아니에요. 보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실점에 사면은 이런 말에서 죄송하지만 야 호구다 이런 호구가 없네.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차지 마세요. 여튼 그래서 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우엔드 및 엔트리 라인업인데요. 로우엔드 및 엔트리 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1030만 사시면 됩니다. 딴 거는 다 제끼세요. 일단 아까 내가 가성비 비용이 돼서 얘기를 많이 했죠. 어 성료님 지금 추천해 1030도 가성비용 8000원인데요. 아예 그래도 적어도 9000원 때는 아니잖아. 그리고 1030은 다시 대팔아도 손해를 별로 안 봐. 이거 원래 기본가격이 한 13만원 12만원 정도 하니까 중고시장에도 6, 7만원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인 엑스에서 따졌을 때 왕버츠 보통 한 100만원 뭐 크게는 200만원 주고 사잖아요. 거기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진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존보용으로 잠시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APU 쓰자니 APU 쓰면은 CPU 본연의 성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요정도까지만 어 한번 존보용으로 사는 거 고려해볼 만하고 나머지 엔트리 라는 건 그냥 없는 거야. 없어. 차면 안 돼. 어이가 없다.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표로 딱 정리되었으니까 느껴지죠? 와 이거 진짜 시장이 박살났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실상 전멸이네.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상 전멸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살만한 게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 이 두 개도 싸다기 하긴 좀 애매한 가격이고 혹시나 단품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면 살만한가요? 물어보신 분들 있을까봐 미리 제가 표기해뒀습니다. 지금 꼭 사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한 이 정도 가격에 업어올 곳이 있다면 그러면 구매를 하십시오.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구매 미루세요. 미루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표 최종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플래그십이야. 가성비 보고 사는 라인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만해 보이는 라인업이 아무리 찾아보도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제가 물건을 구할 수도 있고 꼭 어쩔 수 없이 최상위 그래픽을 사야 된다면 뭐 이런 거 안 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3080 3080로 보겠습니다. 3080Ti 가끔 사신 분 보는데 이거랑 3080이나 성능 있잖아요. 7% 뭐 이렇게나 하거든. 실제로 테스트하면 그냥 3080 정도까지만 쳐다보고 나머지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중에 있는 거 사면 안 되는 게 맞는 게 현실이에요. 사지마! 전월 대비 가격 하락이 약간 있었지만 여전히 비상금 마찬가지이다. 라는 게 퍼포먼스 라인업의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고 그나마 그중에서 3060Ti나 6600T를 완본체에 넣어서 조금 싸게 판다면 사본직하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음... 그 밑에 메인 스트림 라인업은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전월 대비 내린 애들도 있지만 살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호경림 라인업 여기는 사면 안 되고 음... 로우엔드는 1030까지만 보시다. 이게 끝! 명쾌하게 마무리되었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저어 잊지 마시고요. 방금 카톡 소리는 제 카톡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아 참 표 만던데 그 유포님이 도움 주셨어요. 고마워요. Side to the 습러시 에게 바랍 에게 음 에게 를 음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